꽃 가방 보여주세요. 꽃을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다시 다 집어넣는데 어머 왜 다 집어넣어요? 밥먹는거 보여주게. 맘마 먹고 안 먹어요? 맘마 다 먹었네요. 미역국하고 야채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데 이거 지금 꽃을 지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예뻐서 할머니가 보여주지마. 알았어? 안 보여줘. 그래. 다 챙겨. 다 챙겨. 어휴 잘하네. 그래. 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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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어이구 안 보여준다네요. 또 빠이. 빠이.